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제48회기 뉴욕 교협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교협회관에서 첫 번째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할렐루야 대회 등 새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무 임영권 목사는 신년 금식기도회, 신년 감사예배 및 할회식, 전도대회 및 부활절 연합예배, 선교대회, 체육대회, 할렐루야 대회 등의 주요 행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회장 김희봉 목사는 지난 미스바 회계운동을 돌아보며 후원 광고를 받지 않아 적자가 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였기에 아무 문제 될 것 없다며 내년 한 해도 코로나로 유동적인 상황이 예상되지만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밀고 나가 큰 열매를 남기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어 매년 5월 메모리얼 데이에 개최하던 뉴욕 교협 체육대회가 수년간 중단되어 안타까웠다며 이를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구천 장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탁구대회 등의 종목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계 이광모 장로는 48회기 예산 수입과 지출 37만 4천 달러의 예산안을 보고했습니다. 47회기 결산은 24만 2,159달러였습니다. 교협주소록 출판위원장 이준석 목사는 200여 곳에서 교협주소록 출판에 동참하여 6만 달러가 모아지는 역대급 동참 협력이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한재용 목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44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8일 연방의회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집계 기준 미국의 27일 신규 확진자는 44만 1,278명으로 팬데믹 발발 이후 하루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에서 백신이 대규모로 보급되기 전인 지난 1월에 29만 4천여 명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인 이달 20일에 약 29만 명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존스호킨스 대학 집계를 보더라도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51만 2,553명으로 미국 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세 변이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10일 격리 조치를 내년 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시간 29일 코로나19 해외 유입 관리 고강도 방역 대응 조치를 다음 달 7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 대상으로 한 10일간 격리 등 고강도 방역 대응 조치를 2주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를 내달 6일까지 3주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3일 24시까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 조치됩니다. 격리 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의 한정에 발급하는 조치도 동일하게 내년 2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사전 유전자 증폭 PCR 검사 후 감염을 막기 위해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도 발급일에서 검사일로 강화기로 했습니다. 연방 보건당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뉴욕타임즈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건당국이 현재 2회차 접종을 한 지 6개월 뒤 맞게 돼 있는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5개월로 단축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식품의약국 FDA가 내년 1월 3일 화이자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16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에게만 부스터샷이 승인돼 있습니다. 아울러 면역체계가 문제가 있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부스터샷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는 다음 주 중반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